테슬라가 가야 시장에 간다. 오늘 미시간이래. 미지노래 3시간 영상 정말 짧거든요. 임팩트 있게 다르겠습니다. 3분 안에 끝내겠습니다. 첫째, 야후파랜스에서 테슬라를 딱 치면 테슬라에 대한 기사와 전기차에 대한 기사들이 쭉 나오는데 제가 차에 대한 욕심은 없는데요. GM에서 허머거든요. 허머 전기차. 접수만 받고 있고 잘 못 만들고 있는데 나오잖아. 저 이거는 꼭 사려고요. 허머 전기차. 이건 느낌이 딱 왔어. 여기 보면 테슬라가 계속 세일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begin to cool, 하락하는 이유. 그다음에 전기차 시장에서 여전히 테슬라가 지금 죽수는 이유에 대한 기사인데 딱 읽어보면 하나는 미국에서 여러분 생각보다 현대차 아이오닉스, 전기차. 현대차 되게 잘 나와요. 현대전기차. 정말 잘 나가요. 현대차뿐만 아니라 경쟁사들의 전기차의 도전이 굉장히 강화된다고 하는 것. 오늘 테슬라 기사는 아닌데 테슬라 기사도 몇 개 있었죠. 바이든 정부가 드디어 전기차 한다는 좋은 기사도 있었고 그다음에 트위터. 또 인원 줄여서 완전히 마이크로 소수 인원으로 만드나. 그만큼 돈이 없는 거죠. 오케이. 그래서 그런 기사들이 쭉 이렇게 나왔어요. 나왔는데 문제는 중요한 게 오늘 테슬라 딱 보면 3.35% 하락했어요. 시장이 빠졌잖아. 그건 알고 있는데요. 내가 시장 빠짐을 모르나. 항상 테슬라를 비교할 때 동급에 해당하는 이 정도 마켓 사이즈를 갖고 있는 아마존이라든지 팡주시기죠. 보통. 아마존, 마소, 애플. 얘네들과 함께 비교해야 되는데 오늘 엔비디아와 함께 아주 그냥 시뻘건 쌍두마차로 아주 그냥 옆에 아마존과 함께. 이러면 되게 안 좋은 거거든요. 딱 클릭해 보면. 아 이거 좀 확대해 볼까요. 제가. 상당히 안 좋은 시그널이에요. 이거 보세요. 보세요. 오늘 굉장히 큰 바가 나왔는데 하필은 은봉이네. 그렇죠? 이렇게 양봉이 나와야 되는데. 그리고 거래량도 만만치 않죠. 매도 거래량. 내일 여러분 PPI 발표가 있는 날인데 이번 주에 테슬라가 지금 애프터에서 180이 깨졌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. 애프터에서 테슬라가 좀 볼까요. 179.90까지 완비가 됐어요. 이게 보세요. 이렇게. 오늘 시작하자마자 하루 종일 흘러내렸어요. 하루 종일. 한 시간 봉으로 보니까는 한 번이 딱 나고 계속 계속. 왜 흘러내렸을까? 이번 실적에 대한 지금 걱정이 한 번 쌓여있는 거죠. 내일하고 모레 이틀 남았는데 180불 이거 지지가 안 되잖아요. 180불 딱 걸쳤는데. 그러면 이제 진짜 160까지 내려올 준비해야 돼요. 리스크 관리 하셔야 됩니다. 만약에 테슬라 안 갖고 계신 분이라면 저도 안 갖고 있거든요. 저 같으면 테슬라 실적 발표 보고 들어가겠어요. 그전까지는 롱을 치든 쇼트를 치든 그냥 계속 단타로 접근하셔서 수업료 보시고 본격적인 테슬라를 모아가거나 스윙을 할 때는 테슬라 실적 발표 이후에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. 일단은 지금 보면 이탈이 되면서 쉽게 못 올라오는 거는 추가 하락을 우려하는 어떤 모습이라는 것. 오늘 이 정도에서 와줬어야지. 그래야 W자가 되지. 아셨죠? 짧더라도 임팩트 있게 전해드렸습니다. 고맙습니다.